다음은 듣기 평가를 위한 시험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수험생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 테이프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테이프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 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26회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중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수미 씨, 이제 식사 끝났으니까 손님들께 케이크 좀 나눠드릴까요? 수미 씨, 이제 식사 끝났으니까 손님들께 케이크 좀 나눠드릴까요? 네, 제가 자를게요. 거기 접시 좀 주세요. 여기 있어요. 2번 여기 잠깐 앉았다 가요. 그래요. 미술관이 생각보다 꽤 널래요. 오, 이렇게 보니까 작품들도 새롭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서서 볼 때와는 다른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잠깐 앉았다 가요. 그래요. 미술관이 생각보다 꽤 널래요. 오, 이렇게 보니까 작품들도 새롭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서서 볼 때와는 다른 것 같아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3번 몸은 좀 어때요? 지금도 얼굴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침에 약을 먹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몸은 좀 어때요? 지금도 얼굴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침에 약을 먹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네요. 4번 네, 한국 홈쇼핑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방송 중인 등산복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네, 한국 홈쇼핑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방송 중인 등산복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5번 강실장, 이번 신입사원들은 어때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서툴러요. 다시 들으십시오. 강실장, 이번 신입사원들은 어때요? 잘 배우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서툴러요. 6번 얼마 산 것 같지도 않은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요즘 물건값이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산 것 같지도 않은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요즘 물건값이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7번 이 노래 정말 재밌죠?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 가수는 요즘 노래가 다 비슷비슷한 사랑 이야기 뿐이라 너무 지루했대요. 그래서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대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노래 정말 재밌죠? 그렇죠.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요. 그렇죠. 이 가수는 요즘 노래가 다 비슷비슷한 사랑 이야기 뿐이라 너무 지루했대요. 그래서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대요. 8번 우리말 산책 시간입니다. 깨끔하다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단어는 깨끗하고 아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방의 상태나 옷차림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면, 방이 참 깨끔하구나. 또는 오늘 옷맵시가 정말 깨끔하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말 산책 시간입니다. 깨끔하다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단어는 깨끗하고 아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방의 상태나 옷차림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면, 방이 참 깨끔하구나. 또는 오늘 옷맵시가 정말 깨끔하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9번 지난 한 해 동안 대형마트에서는 어떤 음료수가 가장 많이 팔렸을까요? 조사 결과, 주스가 제일 많이 팔렸고, 두유, 생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의 비중은 절반으로 줄어든 대신, 다른 음료의 판매가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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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서울에서 출발해 마산으로 가던 391 열차가 멈춰 서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검사 결과, 온도 조절 장치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기계가 얼어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사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난 8일, 서울에서 출발해 마산으로 가던 391 열차가 멈춰 서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검사 결과, 온도 조절 장치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기계가 얼어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사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11번 치과는 다녀왔어요? 네.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해서 잇몸에 상처가 생겼대요. 세게 하면 더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 나중엔 치아까지 약해져서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양치질은 부드럽게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치과는 다녀왔어요? 네.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해서 잇몸에 상처가 생겼대요. 세게 하면 더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 나중엔 치아까지 약해져서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양치질은 부드럽게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12번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개 공연장에서는 매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흥미진진한 물개쇼가 진행됩니다. 물개쇼에서는 물개뿐만 아니라 펭귄 돌고래 등 바다 동물들이 펼치는 놀라운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동물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동물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랜드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개 공연장에서는 매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흥미진진한 물개쇼가 진행됩니다. 물개쇼에서는 물개뿐만 아니라 펭귄 돌고래 등 바다 동물들이 펼치는 놀라운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동물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동물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랜드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13번 아이들은 졸릴 때 눈을 많이 비비죠? 졸음과 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에너지를 적게 쓰기 위해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 일시적으로 많은 혈액이 손과 발 그리고 눈으로 이동해 열을 밖으로 보내게 되죠. 이때 눈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눈의 활동이 둔해지고 눈물의 양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눈을 자주 깜빡이게 되고 자꾸 비비게 되는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이들은 졸릴 때 눈을 많이 비비죠? 졸음과 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에너지를 적게 쓰기 위해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 일시적으로 많은 혈액이 손과 발 그리고 눈으로 이동해 열을 밖으로 보내게 되죠. 이때 눈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눈의 활동이 둔해지고 눈물의 양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눈을 자주 깜빡이게 되고 자꾸 비비게 되는 겁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낙엽이 떨어져서 길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낙엽이 젖어서 미끄러우니까 다니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어요. 왜 그대로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쌓이면 먼지도 심해질 텐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낙엽이 떨어져서 길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낙엽이 젖어서 미끄러우니까 다니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어요. 왜 그대로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쌓이면 먼지도 심해질 텐데요. 15번 어휴, 도대체 몇 번째 전화인지 모르겠어. 상담원 연결은 안 되고 자동 응답기는 계속 똑같은 말만 다니다. 반복하고. 이게 무슨 서비스 센터냐? 맞아. 정말 짜증나지. 그런데 나도 전에 해보니까 점심시간에는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 점심시간 지나서 한번 해봐. 다시 들으십시오. 어휴, 도대체 몇 번째 전화인지 모르겠어. 상담원 연결은 안 되고 자동 응답기는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이게 무슨 서비스 센터냐? 맞아. 맞아. 정말 짜증나지. 그런데 나도 전에 해보니까 점심시간에는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 점심시간 지나서 한번 해봐. 16번 역시 우리 교수님 강의가 최고야. 복잡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잖아. 그렇긴 해. 네. 그런데 난 학생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게 좀 아쉬워. 그리고 교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다시 들으십시오. 역시 우리 교수님 강의가 최고야. 복잡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잖아. 그렇긴 해. 그런데 난 학생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게 좀 아쉬워. 그리고 교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17번 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왜요? 가위가 잘 안 들어요? 그게 아니라 전 왼손잡이인데 이건 왼손잡이용이 아니라서요. 보세요. 손잡이의 방향이 달라서 손가락 깨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군요. 하나 사다 놔야겠어요. 근처 가게는 이미 다 둘러봤는데 왼손잡이용 물건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건을 좀 갖다 놓으면 좋을 텐데. 다시 들으십시오. 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왜요? 가위가 잘 안 들어요? 그게 아니라 전 왼손잡이인데 이건 왼손잡이용이 아니라서요. 보세요. 보세요. 손잡이의 방향이 달라서 손가락 깨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군요. 하나 사다 놔야겠어요. 근처 가게는 이미 다 둘러봤는데 왼손잡이용 물건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건을 좀 갖다 놓으면 좋을 텐데. 대화가 끝난 후에 남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8번 아... 진짜 차 너무 밀린다. 버스 타지 말고 지하철 탈 걸 그랬어. 그러게 말이야. 혹시 사고라도 난 거 아닐까? 약속에 늦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 3시. 늦는다고 연락부터 해야겠다. 어? 내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지? 안 가져왔나? 없어? 그럼 우선 내 걸로 해봐. 다시 들으십시오. 아... 진짜 차 너무 밀린다. 버스 타지 말고 지하철 탈 걸 그랬어.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혹시 사고라도 난 거 아닐까? 약속에 늦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 3시. 늦는다고 연락부터 해야겠다. 어? 내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지? 안 가져왔나? 없어? 네. 그럼 우선 내 걸로 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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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ts? 코로나. 저는 이 안경에서 맞춰달라. 여기서 맞춘 건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세요? 잠깐 주시겠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인호고요. 지난주 화요일에 했어요. 그저께부터 이것만 쓰면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세요? 지나치게 잘 보여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시력검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럼 안경을 다시 맞춰야 하는 건가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다시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 이 안경이요. 여기서 맞춘 건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세요? 잠깐 주시겠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인호고요. 지난주 화요일에 했어요. 그저께부터 이것만 쓰면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세요? 지나치게 잘 보여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시력검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럼 안경을 다시 맞춰야 하는 건가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다시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김과장, 공사 현장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들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잠시 중단시키고 기술자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김과장도 어서 현장에 가보세요. 가서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김과장, 공사 현장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들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잠시 중단시키고 기술자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김과장도 어서 현장에 가보세요. 가서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기는 서울의 한 의료상가입니다. 늦은 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활기가 넘치는데요. 여기 계신 한 분과 잠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무척 분주해 보이시는데 지금 뭘 하시는 건가요? 장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낮엔 보통 쇼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밤이 되면 옷가게 사장님들이 물건을 사러 오시거든요. 대부분 옷을 수십 벌씩 구입하시니까 물건들을 많이 꺼내놔야 돼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판매가 안 된 새로운 디자인의 옷들도 원하시니까 그런 건 따로 진열해서 보여드려야 하고요. 하루 중 지금이 제일 바쁜 시간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서울의 한 의료상가입니다. 늦은 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활기가 넘치는데요. 여기 계신 한 분과 잠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무척 분주해 보이시는데 지금 뭘 하시는 건가요? 장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낮엔 보통 쇼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밤이 되면 옷가게 사장님들이 물건을 사러 오시거든요. 대부분 옷을 수십 벌씩 구입하시니까 물건들을 많이 꺼내놔야 돼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판매가 안 된 새로운 디자인의 옷들도 원하시니까 그런 건 따로 진열해서 보여드려야 하고요. 하루 중 지금이 제일 바쁜 시간이죠. 21번 22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백화점 주차장에서 자신의 자동차 위치를 몰라 헤맸던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시지요? 이제 그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주차 시스템을 도입하는 백화점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인식해 주차 위치를 자동으로 기억해 둡니다. 쇼핑이 끝난 후 고객들은 기계에 자신의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주차한 장소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수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백화점 주차장에서 자신의 자동차 위치를 몰라 헤맸던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시지요? 이제 그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주차 시스템을 도입하는 백화점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인식해 주차 위치를 자동으로 기억해 둡니다. 쇼핑이 끝난 후 고객들은 기계에 자신의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주차한 장소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십삼번 이십사번 이십사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이 사람은 통화를 하면서 서류도 작성하고 인터넷 검색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일의 능률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며 합니다. 따라서 동시에 많은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하나씩만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가 이리저리 뒤엉켜 일 처리 속도는 느려지고 일하는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이 사람은 통화를 하면서 서류도 작성하고 인터넷 검색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일의 능률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며 합니다. 따라서 동시에 많은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하나씩만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가 이리저리 뒤엉켜 일 처리 속도는 느려지고 일하는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25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떤 회사에서는 대리나 과장 같은 직함 대신 이름 뒤에 님을 붙이거나 별명을 만들어 부르게 한대요. 이런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다 보면 분위기가 자유로워져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잘 떠오른다고 해요. 사람들은 서로 평등할 때 더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글쎄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신문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걸 봤는데 부정적인 의견도 꽤 많았어요. 사실 제 의견도 그래요. 직함이 없으니까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서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요. 실제로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거의 없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윗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한국인의 정서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회사에서는 대리나 과장 같은 직함 대신 이름 뒤에 님을 붙이거나 별명을 만들어 부르게 한대요. 이런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다 보면 분위기가 자유로워져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잘 떠오른다고 해요. 사람들은 서로 평등할 때 더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글쎄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신문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걸 봤는데 부정적인 의견도 꽤 많았어요. 사실 제 의견도 그래요. 직함이 없으니까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서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요. 실제로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거의 없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윗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한국인의 정서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27번 28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물 부족 현상과 관련하여 농업용수의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김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감자 한 개 생산에 필요한 물의 양은 한 사람이 2년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의 양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농업에 사용되는 물의 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재보다 30% 이상 농업용수를 줄여야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물 절약형 농작물 재배 기술과 물관리의 자동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농업용수의 80%가 논농사에 사용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물을 주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물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물 부족 현상과 관련하여 농업용수의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자 한 개 생산에 필요한 물의 양은 한 사람이 2년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의 양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농업에 사용되는 물의 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재보다 30% 이상 농업용수를 줄여야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물 절약형 농작물 재배 기술과 물관리의 자동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농업용수의 80%가 논농사에 사용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물을 주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물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9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